20년 만에 라디오 출연하셨어요 길이 박수 보내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환영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방수환씨가 대장금 김수미 선생님이시네요 오늘 패션이 영국 여왕님 같으세요 라고 있어요 근데 왜 나는 그런거 안보이게 모니터 안놔줬어? 모니터가 하나에요 여기 이렇게 mbc가 가난하니? 그래 이 정도면 보여 MC가 봐야지 40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5분의 1이 내 김치를 먹었다 이거는 팩트인거 같구요 그건 뻥이야 뻥이에요? 천만 명이잖아 그거는 근데 이 느낌 이 김치 이 가사를 잘 들어봐라 이 안에 인생이 있다 가사를 거의 내가 썼거든요 와 거의 뭐 조만간 쇼미더머니에 나오시는거 아닌가요? 응? 쇼미더머니라고 랩하는 어 아니 나는 그런거 안노려 빌보드 놀이지 빌보드 역시 저와 같은 마인드입니다 저희 셀로파이도 또 빌보드 노래에요 노리려면 그정도